다윗 왕은 간음죄를 용서 받았는데 죄 때문에 수만명이 죽는 구약의 이야기, 여러가지 사건들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잔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다윗 왕은 그 악한 죄를 짓고도 용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하루에도 수천명이 죄를 짓고 죽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런 질문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게 하려고 제가 이때까지 강의를 했는데 결국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다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다윗은 용서 받았는지 그 질문하고 같은 질문입니다. 왜 다윗은 돌에 맞아 죽지 않았을까요? 왜 다윗은 돌에 맞아 죽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봅시다. 마가복음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끌어 엎드려 강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로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졌다. 저는 옛날부터 하나님 믿고부터 성경 공부를 하고부터 레윗이 모세의 율법을 구약 성경에서 읽어보면 문둥병 환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모세에게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예요. 하나님이예요. 예수님은 손을 대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알아야 이것을 다 배워서 안다고요. 현실적으로 적용을 못하셔서 이 질문이 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보면 그런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잔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요?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요? 다윗은 용서 받았는데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었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잔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요?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요? 일단 그 답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 이 문제부터 한번 해결해 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댔어요.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지켰어요? 어겼어요? 어겼죠. 왜 어기냐는 말이에요. 왜 어겨요? 하나님으로서 자기가 모세에게 준 율법을 왜 자기가 어겨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어겼지만 어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대답을 할 줄 알아야 해요. 모세의 율법은 불완전하게 주시고 주셨고 예수님은 천국의 법, 그 사랑의 법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면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예수님이 천국의 법은 뭐라고요?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이 이것이 사실은 완전케 된 법이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에요. 아시겠죠? 지난 시간에 공부하신 대로 하면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은혜를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행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 죄가 많은 곳에 벌을 주는 것이 율법인데 죄가 많은 곳에 오히려 은혜를 더 차원 넘치게 주시는 그것이 완전케 된 법이다. 그것이 천국의 법이다. 아시겠죠? 그것을 보여주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그 모세의 율법을 패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도리어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우는다. 굳게 세우는다. 율법을 확립한다. 완전케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모세의 율법에는 만지지 말라고 되어 있는 그 율법을 지금 사람들이 주위에서 보는 앞에서 만졌다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모세의 율법은 불완전했다. 실은 천국의 하늘나라에서 온 나를 봐라. 하나님의 아들을 봐라. 나는 이런 사람들이 만지기 싫어하는 문득병 환자도 만지는 그런 사랑의 나라에서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더 굳게 확립, 굳게 세운다는 말이나 확립한다는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문둥병 환자를 만지지 말라. 그 법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그 법보다 더 큰 법은 사랑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잠깐 얘기했잖아요. 불쌍한 사람이 지금 배고파서 그러면 빨리 슈퍼에 가서 먹을 것을 사다 주고 예배 시간 조금 늦어도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네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성전으로 가다가 네 친구하고 싸운 생각이 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성전 오는 것은 좀 늦어도 돼. 일단 가서 친구하고 뭐 하라? 사랑으로 화해하라. 그게 최고로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왜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는 법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법이 사랑인 줄을 모르고 의문에 기록된, 먹어로 종이에 기록한 법이 더 중요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기록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덜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께서 민망이 여기사 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참 민망이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되셨다. 우리 민망하다는 말은 별로 좋은 말 아닙니다. 왜 민망하다로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번역을 보면 공동번역 한번 봅시다. 또 다른 번역은 불쌍히 여겨 그 다음에 또 다른 번역을 보면 불쌍히 여겨시고 그 다음에 이 번역을 보면 그를 불쌍히 여긴 예수께서는 그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며 말씀하셨다. 민망이 여겼다는 번역은 좀 이상한 번역이에요. 사실은 영화 성경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And Jesus moved Moved가 뭐예요? I am moved 샨이 엄마의 노래를 듣고 I am moved 감동받았다는 뜻입니다. Moved라는 말은 아무렇게나 안 써요. I am moved Moved하고 또 비슷한 영어 표현은 I am touched 맘에 와 닿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동받았다, 내 마음에 와 닿았다 하면 내 마음에 와 닿았다 하면 어떤 행동이 나와요?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박수가 나오죠? 그렇죠? 그거는 샨이 엄마가 노래할 때마다 끝날 때 박수를 쳐라 하는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나오는 행동이다. 기쁨의 행동, 감사의 행동 그런 행위가 진짜 행위다. 이 법을 지키고 그 법에 순종해야 권받다가 아니다. 구약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법대로 명령했으면 명령대로 순종하고 안하면 벌받을 거다. 이게 모세의 율법시대였다. 왜 그런 시대였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율법은 천국의 법 사랑을 완전히 보여주는 것이 못됐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모세의 율법은 천국의 법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보여주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그 모세의 율법을 완전히 그 사랑, 그 모세의 율법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전하게 보여주러 왔다. 그게 십자가의 구원이다. 그러면 그 구원을 보면 그 완전한 사랑을 보면 그 하늘의 완전한 율법을 보면 그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되요? 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라면 나는 용서 받았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게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정에는 무슨 말이 있어요? 영생이란 게 뭐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유일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또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 밖에는 없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경배하고 있는 모든 신들은 다 조건적 신들이에요. 말 잘 들으면 복 줄 것이고 그런 신으로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을 믿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심지어는 원수라도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 사랑이 진짜 법이다. 그 법이 인간으로 변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므로 예수님이 뭐에요? 예수님을 보면 하늘의 법은 완전한 법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그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너희들은 그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달아 할 때 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할 때 그것이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이. 자! Moved with. Moved with compassion. 그렇습니다. 다른 번역을 또 한 번 봅시다. 킹 제임스고이거는 이것도 Moved with compassion. 그 다음에 Moved with pity. 피티는 동정심. 불쌍하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Moved with pity. 이 말은 여기는 참 이 번역이 참 좋네요. Filled with compassion. Compassion 이라는 말은 너무 불쌍하구나. 그래서 Compassion 이라는 말은 사랑으로 꽉 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어떻게 나온다? 열정적으로 나온다. Compassion 이라는 말은 열정입니다. Compassion 이라는 말은 그 열정과 함께 사랑을 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Compassion. 이 말을 요즘 한국식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네요. 그런 표현이 있잖아. 요즘 최근에 많이 쓰는 말이에요. 요즘 한국말이 많이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교 몰라? 전문 사람들이 많이 썼는데 처음에는 무슨 소린지 잘 몰랐어 제가. 예수님이 이 문득병 환자를 보고 울컥했다 이 말이에요. 울컥이 최고의 표현이에요. 울컥하면 너무 불쌍해서 마음이 아프다 이런 뜻 아니에요? 노래를 듣고 너무 좋아서 감동이 넘쳤다. 울컥했다. 그런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왜 예수님이 울컥했을까? 이런 표현을 성경에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필 이 문득병 환자에게는 울컥하셔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런 짓은 하면 안 되고 저런 것은 해야 되고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것은 도덕이에요. 도덕은 신앙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말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야. 이런 하나님을 알면 내가 이 하나님에 의지할 수 있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어? 맡길 수 있어. 우리는 자꾸 나를 맡기면 이 하나님은 나를 잘 변화시켜 주실 것이야.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이라는 게 율법이 있구나. 그럼 이 율법 배로 이러면 됩니까? 이러면 충분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 정도면 괜찮은데? 천국 보내줄 만한데? 이런 식으로 평생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참 힘든 일이다. 고생이다. 마음의 평안에 안식이 있어? 없어? 안식이 없어. 안식이란 것은요?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이미 나 같은 놈까지라도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구나. 그 이루어 주셨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이루었다는 말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해필이면 다른 단어를 써서 이루었다는 뜻도 맞는데 그래서 영어성경을 보면 다 이루었다 라고 예수님이 외쳤다고 번역하지 않고 영어성경이나 헬라 말로 보면 다 끝냈다 이렇게 보면 It is 영어로 하면 뭐예요? It is finished 이제 다 끝냈어 그런데 그 끝냈어라는 말에 그 말을 어디서 많이 사용했냐면 회계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회계 용어예요. 회계사들은 돈 주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돈 거래 그 계산하는 분인데 그러면 거래가 끝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완불하면 끝나는 거예요. 지불할 게 있는데 그걸 지불하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라는 말은 회계 용어로서 완불했다는 말입니다. 박수, 완불했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단어 하나하나도 후세 사람들이 왈과왈부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선택해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구원은 내가 어떻게? 여기서 끝냈다. 그걸 믿으라고 해요. 그런데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음 단계가 또 있겠지.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완불했다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완전히 완불해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완불해버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 날라리가 된다. 그 구원을 무엇과 함께 받지 않을 때? 성령과 함께 받지 않을 때. 그래서 그런 날라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을 주셨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 성령을 모르면 백발백중으로 그렇게 완불해 금방 해버리면 날라리가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정이 더 남아있다. 그러니까 날라리가 못되게 하는 과정이 있다. 그것은 성령의 힘을 몰라서 그래. 그 과정을 남겨놓는 것보다 성령을 받으면 훨씬 더 확실해지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제도적으로 날라리가 못되게 해야 된다. 그것은 율법주의적 사고야. 아시겠죠? 그러나 성령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알고 감동받아 갈 때 어떻게 날라리가 되겠느냐? 이게 성경이 진짜 가르치면 날라리가 될 수 없고 그래야만 하나님을 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 된다. 어떻게 해야? 완불을 해야. 그래야 믿음으로 살아가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많이 있죠. 제가 자주 써먹는 것. 우리 돈 잘 버는 동서 이야기 들어봤어요? 못들어왔어요? 강의 시간에 자주 하는 얘긴데 사람들이 저를 보고 박사님은 세계를 많이 다녀보신 분인데 어디를 제일 가고 싶습니까? 라고 많이 물어봐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가본 중에서는 노르웨이예요. 노르웨이의 경치는 그냥 끝내줍니다. 노르웨이는 제가 차를 타고 다 돌아다녀 봤어요. 너무 너무 아름답니다. 그런데 노르웨이는 가봤으니까 안 가본 곳 중에 사람들이 좋다는 곳이 있어요. 그게 뉴질랜드의 밀포드 사운드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도 노르웨이 경치하고 같은 지형이에요. 그것은 산과 산의 협곡으로 바다가 깊숙이 들어오고 바다가 강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바다야. 배를 타고 들어가서 양쪽으로 보면 그 협곡의 경치가 진짜로 죽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뉴질랜드도 꼭 그런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등산로가 잘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 등산로에 일단 들어가면 4박 5일 동안 그 산에서 살아야 해요. 그래서 낮에는 걷고 저녁에는 숙소를 군데군데 지어놨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거기서 저녁 식사하고 목욕하고 이제 또 자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아침 식사 간단하게 하고 점심 샌드위치 만들어 가지고 또 출발하고 그래서 4박 5일을 해요. 그런데 경치가 끝내준대. 가보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에 여비가 비싸요. 왜? 뭐 때문에 비싸냐면 숙소 때문에 비싸요. 산속 깊이 있는 숙소니까 모든 물자를 음식이나 헤리콥터로 실은 거예요. 그렇게 비싸죠. 숙소도 참 좋아요. 고급스럽고 화려한 것은 없지만 딱 필요한 대로 그러나 아주 잘 잘 수 있도록 침대도 좋고 난방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게 뭐 등산화도 이제 물에 젖은 등산화도 말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세탁이야 세탁. 딱 범벅이 되니까 하루 종일 그래서 밤새 옷 마르고 구두 마르고 그래서 비싸단 말이에요. 여기서 뉴질랜드 왕복, 대한항공요도 비싸지만 그래서 내 혼자는 갈 수 있겠는데 그런데 부부가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돈이 너무 비싼 거야. 천만 원 이상이겠죠. 내가 혼자 어떻게 줄여서 한 400만 원 그러면 그러면 가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둘이 같이 천만 원 그건 좀 뻑적지근해. 그래서 못 가고 있었어. 그런데 우리 동서가 한 번 어제 형님 그 형님이 제일 가고 싶어 하는데 거기 가십시다. 제가 쏘게요. 이번에 한 건을 잘 해서 저도 가고 싶고 충분히 형님 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은혜라고 해요. 무슨 조건이야? 조건 없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같이 가고 싶어서 가십니다. 이런 걸 구원이라고 해요. 이런 것은 우리 조건적 인간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무엇을 우리가 해야 구원받도록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 그걸 믿기도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도무지 우리 인간들의 사고방식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사건이고 그러니 우리가 못 믿어요. 그러니 그걸 믿게 하려면 성령을 보내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반드시 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가면 성령을 내가 보내겠는데 보내서 너희들을 하여금 나를 더 깊이 알게 하고 믿게 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가지 아니하면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내가 안 가면 성령이 못 오기 때문에 너희들은 맨날 어리버리해서 믿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을 테니까 내가 가야 성령이 온다. 그래서 동시에 하시는 말씀이 의의에 대하여라 하면 의의가 뭐냐 하면 내가 가야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의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6장에 나오죠.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가야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끝났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알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후에 그래도 내 생각에 사람 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래서 또 동사한테 또 무슨 일이 생겨 가지고 형님 이거 중요한 일이 생겨서 가기가 어려워져서 이럴 수도 있잖아. 믿고 믿어야 뭐가 있는 거예요? 안식이 있는 거야. 안식이란 것은 그런 거지. 일 안 하는 것이 안식이 아니야. 믿음으로 내가 얻는 마음의 평화, 그 기쁨, 그 소망 이제 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안식하게 되고 즐거워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매일이 안식의 날이 된다. 그렇지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안식이를 일곱째 날마다 지켜라 하는 그것이 지켜라가 명령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겠다. 약속으로서의 개명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해요. 그랬더니 일주일 후에 카톡이 딱 왔어요. 어디서? 여행사였어요. 상구 박사님, 누구누구의 상구 박사님, 누구누구의 밀포드 트레킹 모든 여행 경비 전액이 완료되었습니다. 내가 동사한테 뭐 해준 거 하나도 없어요. 여행 가기 3개월 전이에요. 그 3개월이 어떤 3개월일까요? 기쁨의 3개월이에요. 아침에 눈만 뜨면 가는거에요. 확실해요. 완료되었으니까요. 동서가 그래요. 제가 혹시 바쁜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가더라도 형님 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동서가 가든 안 가든 이제는 그게 은혜에요. 은혜에요. 은혜라는 것은 완료를 안 하면 못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에요. 성경의 신앙이 그런거에요. 다른 종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있을 수 없는 것을 있을 수 없는데도 믿을 수 있는 이 기적이에요. 이 성령이 일으켜 주시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기적을 맛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기뻐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번쩍하고 들었냐면 이것을 십자가의 구원에 비교해서 강의 시간에 써먹으면 참가자들이 이해를 잘 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또 써먹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동서가 완불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동서가 잊어버리고 그럴 수 있어요? 완불해놔야 그 동서가 베풀어 준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고 그래서 동서가 더 좋아지겠어? 멀어지겠어? 그렇지. 그 예의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꼭 동서를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를 해서 인사를 해야 되고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로부터는 해방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다. 그러니 얼마나 그런 걸 알면 기뻐요. 그래서 그날부터 내가 천국은 밀포드 트랙이 이제 천국이 됐어. 그래서 컴퓨터에서 밀포드 트랙을 켜서 거기 나오는 사진을 보고 내가 저길 갈 거 아니에요. 유전자가 켜지 않나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유전자가 켜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이것처럼 고개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데만 이런 것이 있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 조건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왜 예수님은 이 문둥병 환자에게 다른 문둥병 환자에게 손을 안 대요. 이 문둥병 환자는 예수님이 울컥해서 손을 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완불했다는 소식을 받고 즉각적으로 뭐를 시작할게? 체력 단련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거기 가면 짐을 지고 하루 종일 하고 숙소가 맨날 바뀌니까 필요한 거 다 배낭에 놓고 가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은 자기는 배낭 못 맸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우리 집사람 짐까지 다 져야 돼요. 두 배로 져야 돼요. 두 배로 져야 돼요. 두 배로 져야 돼요. 여자 짐이 더 많은데요. 그 놈은 화장품을 왜 가지고 가냐 말이야. 산속에 있을 텐데요. 그래도 어때요? 여자보고 화장품 빼놓고 가라고 그런 남자는 여자는 모르는 남자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남자는 그런 억울한 일에 많이 당합니다. 그것은 내 혼자 집만 지고 간다면 연습을 안 해도 될 건데 2인분을 지으려면 미리 체력을 그 수준까지 올려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무거운 배낭에다가 돌을 넣어서 일주일 지나면 조금 더 무겁게 해가지고 지금은 12키로 1인당 진묵에 한 5,6키로 체력 단련을 해가지고 갔다가 사박오일을 꼬박 걷는데 하나도 몸이 그냥 그래서 제가 아 이게 되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계속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제가 건강이 이렇게 나이는 지금 3년 지나네. 꼬박 3년 전에 갔다 오네. 지금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희망과 그 감사와 그 기쁨 속에서 산이 건강이 안 좋습니다. 그러나 밀포드 트랙 보다 더 좋은 데가 있습니까? 전국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성경 보면 밀포드 트랙은 우리 동서가 완불했지만 전국은 아무도 완불해 줄 수 없습니다. 누구만 완불해 줄 수 있어? 예수님이야. 그것은 예수님의 목숨이야. 그래서 천국은 굳어났다 이 말이야. 여러분 모두에게 천국은 굳었어. 이래야 믿음으로 살 수 있지. 그렇죠? 아니 뭐 그래놓으면 뭐 뭐 뭐 또 뭐 지 맘대로 살고 그게 제일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몇 분만에 설득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다 이렇게 이걸 가르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그리고 또 암 정도 걸려야만 알아들어요. 건강한 몸이면 뭐에요? 저 혼자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암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암 걸렸다는 게 참 복음을 깨닫는 데, 구원을 깨닫는 데, 은혜를 깨닫는 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울컥했겠어요? 이 환자한테. 한번 보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끌어 엎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에요? 강구합니다. 이 문둥병 환자는 조금 별납니다. 누가 보면 17장에 보면 문둥병자가 열 명이 이 문둥병자가 완전히 달라요. 문둥병자가 열 명이 멀리 서서 강구고 나발이고 없어. 소리쳐서 갈아사대. 뭐라?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다 낫게 했어. 와서 강구하고 꿇어 안고 이런 거 없어. 그런데 이 환자는 뭐에요? 지금 꿇어 앉아서 강구하고. 그래서 이런 성경을 볼 때 이런 눈으로 다 봐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 환자한테는 울컥하셨나요? 강구하여 가로돼요. 원하시면 정말 예수님으로서는 아파요. 이 환자는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해 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뭐에요? 누구든지 낫게 해 뭐에요? 너무 불쌍하고 낫게 해 주고 싶은 마음인데 이 환자마자 혹시 원하시면 여러분 이 말은 아주 나쁜 말이에요. 어떤 말이 왜 나쁘냐 하면 찬이 같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빠가 너무너무 이쁘고 이쁘게 키우고 그런데 이 찬이가 너무 착해 가정교사를 들여다녔는데 가정교사가 아주 교육을 잘 시켜서 너무 도덕적인 아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볼 때는 찬이가 너무 착해. 무선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데 이 아이가 독감에 걸려서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빠가 회사 갔다 와서 찬이 너 어디 아프니? 그런데 찬이가 하는 말이 아버님 직장에서 많이 피곤하셨죠? 제가 조금 아픕니다. 혹시 아버님께서 너무 피곤하지 않으시고 또 원하신다면 저를 병원에 데려다 주실 수 있습니다. 아빠 마음이 어떻게 하세요? 그게 좋은 거에요? 아주 교육 잘 받은 거에요? 철저히 율법적으로 교육을 받을 거에요. 율법적으로 교육을 받으면 사랑에 대하여 멀어집니다. 찬이가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 왜 이렇게 늦게 와서 나를 아파 죽겠지? 빨리 병원 가야 한단 말이야! 그것을 자유라고 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을 모든 격식을 갖추어서 예절을 갖추어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친구처럼 아무 격식 없이 나의 부족한 것 다 내 보일 수 있는 왜 이렇게 내가 내 보일 수 있는 억지를 부려도 우리 아빠는 나를 어떻게 해? 무조건 사랑한다는 그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없으니까. 아마 가정교사가 어떻게 가르쳤을까? 아빠한테도 무례하게 굶은 아빠가 화냅니다. 벌받지 않으려면 아빠에게도 공손해야 합니다. 그거를 몽학선생이라고 해요. 갈라디아스에 나옵니다. 그렇게 배우는 것을 초등학문이라고 해요. 예수님 반대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해요? 천국은 어떤 자들의 것이니라? 저 어린아이들과 같이. 어린아이들, 예수님 딱 보니까 인상이 참 좋아. 찬이도 제 인상이 참 좋았던 모양이에요. 즉석에서 하이파이브도 하고 그립김이 없어요. 찬이 엄마가 몽학선생이 될 수도 있어요. 찬이는 박사님 하고 하이파이브 하려고 하는데 찬이 엄마가 먼저 배꼽 인사부터 해야지. 찬이는 하이파이브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아이들은 예수님이 하이파이브 하고 나오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어린아이들은 저리 가.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들을 막지 말라. 천국은 너희들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천국에 오십니다. 예수님을 좀 알아야 돼. 예수님을 너무 근엄하게 알면 안 된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며 저희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는 원수도 사랑. 그런 사랑이시다. 그거를 알면 너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대할 수 있다.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문둥병자 한 명이라도 더 고쳐주고 싶은데 이 친구는 와서 혹시 원하신다면 저를 낳게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어.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깨끗하게 해 주고 싶어 죽였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울컥하사 이제 왜 울컥했는지 알겠죠? 너무너무 불쌍하고 그리고 자기를 믿어주지도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너를 진짜로 사랑한다 라고 표현을 더 강하게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 문둥병 환자가 어깨에 손을 탁 댄 거예요. 문둥병 환자는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스킨십을 해 본 일이 없어. 만지면 접촉하면 안 되니까. 이건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그래서 문둥병 자직 가까이 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돌들어서 막 던졌다고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어떻게 해요? 28년 만에 처음으로 누가 내 몸에 손을 댄 거예요. 그럼 기분이 어떻게 해요? 사랑의 손길을 28년 만에 처음으로 받아 봤어요. 그 순간에 여러분 지수직! 켰겠어? 안 켰겠어? 유전자 팍! 켜져? 안 켜져? 그래서 나갔다 말이야. 이 사람이. 그래서 여수님은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이 환자는 이 정도로는 사랑을 어떻게 확실하게 강력하게 표현해야만 믿게 하려고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팍! 손을 댄 거예요. 그거를 옆에서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해요? 모세율법을 어기고 있네? 이게 문제다. 그럼 바리새인들 말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손 대면 안 돼.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을 줘서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그런 사랑의 표현 자체가 불안전한 모세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이다. 다윗 왕 시대에 다윗이 왜 돌에 맞아 죽지 않았느냐 하면 다윗은 모세율법 속에 숨겨져 있는 무엇을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본 사람이다. 그것은 모세율법은 다 명령이라기보다는 다 무엇이다? 약속이다. 이것은 사랑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 다윗은 양치기를 목자 생활을 하면서 실생활에서 그 자연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그 결과로 다윗은 모세율법 속에 자연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보인다. 로마서 1장 보면 사도 바울이 자연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래서 다윗은 그 율법 속에 있는 예수를 알았고 그 예수의 사랑 때문에 용서를 받았고 그 다윗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죽음은 누가 대신 죽어줬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다. 그것을 이미 율법 속에서 봤다. 그걸 본 사람들은 다윗과 다른 누구들? 손지자들이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죄를 짓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 답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 우리 인간들은 자연히 하나님을 잔인하다. 그래서 두려워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들은 요한 1서 4도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무조건적 사랑인데 뭐가 두렵겠어? 두려움 없고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여러분이 깨달으면 여러분이 지금 이런 강의를 잘 듣고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좀 더 깊이 깨닫고 좀 더 깊이 깨달을수록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을 어떻게 쫓아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는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무엇 때문에? 형벌과 맞물려 있다. 그 모세의 율법에는 다 법안 지키면 뭐에요? 형벌, 형벌이 나와 있어야 안 나와 있어요. 돌에 쳐 죽이라 죽이라 형벌. 그 형벌이 있는 이유는 그것은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있는거지 그것은 본래는 하나님에게는 없는거다. 하나님 사랑 안에는 형벌이 없다. 그래서 두려움은 형벌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잔인하다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서 완전히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주라?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깨닫도록 해주면 그제서야 그 사람이 마음속에 갖고 있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하고 있는거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제는 그 일말의 의심,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암을 주셨을까? 라는 그 사단의 음성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의심이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한 유전자 켜지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이구나를 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말이죠. 그게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거에요. 그렇죠? 하여튼 이 질문을 주시면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받고 내가 아직도 설명을 충분히 얻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보충하는 거에요. 보충설명 질문을 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하면 질문 속에 본 실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자꾸 쑥스러워서 질문을 안 하시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런데 그래서 잘 모르는 것을 숨기지 마세요. 아시겠죠? 내가 모르는 것도 내 질문 속에 아직도 내가 뭘 모르는 것이 나타나더라도 일단 내가 알고 봐야죠.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질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시간이 많이 가서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상상을 못하기 때문에 이 문둥병 환자처럼 혹시 원하신다면 저를 낳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는 그 말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아마 그리 얼마나 또 불쌍했겠습니까? 그래서 울컥하는 그 컴패션으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면 마치 모세율법을 거역하는 것처럼 모세율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그 환자를 만지시며 사랑을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법은 사랑이요. 그 천국의 법이야말로 완전한 법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 마가복음 1장 42절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정말 율법을 어긴다는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그 천국의 사랑의 법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제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 이 사랑을 우리 마음에 오늘도 온종일 품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사랑이 우리의 의전자를 매순간마다 켜주셔서 우리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만나요 Virtual closed